윤정수 씨가 대신 한 번 읽어주실래요? 이번에 송호 씨랑 붙을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자 윤정수 씨입니다 우리 송호 군이 저랑 이렇게 재밌게 경쟁해서 더 뜨는 비트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김숙 씨한테는 한 말씀하세요 그래 어딜 가도 네 얘기뿐이구나 너 혼자 화장품 하나 찍었던데 같이 하자 섭섭하다 안녕하세요 누굽니까? 성우가 백호수 성우가 백호수 성우가 백호수 너도 날 정말로 좋아해주면 안 되는 거니 너도 아침 윤정수가 드림팀에 출연을 할 줄은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여기저기서 안 보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윤정수 씨자면은 경쟁이 쫙 약간 좀 열로 하고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요즘 진짜 사나이도 다녀왔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체력이나 근력이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치가 조금은 있습니다 윤정수 화이팅! 윤정수 화이팅!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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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